폭폭폭폭폭 야 이정도면 깨겠지? 아무리 디펙트라도 아이씨 코스트임무리 남았어야 했는데 겁났어요 초강력 디펙트 반갑네 소년 나는 간지폭폭이라고 한다 24 에너자이저를 넣어봐로 에너자이저를 넣어봐로 투익기 때문에 발현 늦어서 도움이 안되는데 지가 쓰는 카드끼리 역시너 지나서 자기 다리에 자기가 걸리는게 리펙트 아냐 도움말 야 이거 이런! 서랭이겜 음 아싸 욕하구 도움말 좀 더 나중에 적어도 말이야 강화된 걸로 줘야 되지 않을까? 너무 쓰레기인데? 그저 어디 바로 뇌수 그저 기아프네 디스크 디 디는 디팩트의 디 디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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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개화석 명숭 명숭 조개화석이 살려줄 수 있다 밀집 축 왕신자 부셔 쓰레기인 것 같아요 아님 말구 더보 이런방을 아... 워퍼... 아니.. 왜 코스트움을 안줘요? 잠깐만.. 큰일 날 사람이네.. 사람이 아니지.. 코스트에 유물이 없다 전주 타격은 잘 나왔다 가다가 버퍼 강우하고 아이첸풍 언제 강우하냐 배터리 방열산 배터리 방열산 에너지아이저 잉크병 잉크병 좋습니다 영차가 영차가 배터리 방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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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 animate 오레야 안녕 오레야 어딜 가니 잠깐만 야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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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된걸 줘야지 이사람아 이제 땡 아 그래 이래야지 아니 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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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왜이래 갑자기 갑자기왜이래 갑자기 갑자기 올라갈 수의 Host에 고항이 손 넘네 두작이네 아잇 주는 김에 손도 줘요 20승 선 디벡트가 순한맛이 될 수 있을까 3알 먹고 3알 먹고 플레이해도 지는게 디펙트는 개피된거 봐 갈린가 불쌍하니까 완전 밥 Nur 이 아 디펙트 약해요 야 전등까지 준다 디펙트야 힘내 25승천 디펙트만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디펙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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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전투마다 8힐을 하는데 왜 이렇게 아파 아 잠깐만 으아 아 빨대 소주는 에바인거 아냐 저거 음? 노상목 근데 저 터대 그니까 폭풍이 플러스라서 이제 반대로 폭풍을 못샌다 미라소 나오면 떡상 가능 으이 엘리트 잡는게나 그치 역전 킹썬가슬기 킹썬가슬기 핫 저걸 못샌다 병법소 싹 괜찮은거 없어 알약편용? 그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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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몹이 죽을텐데 저거는 좀 나오지 방열판 방열판 삼미라손 엘리트 잡으면 유물 나오는데 엘리트를 잡는게 낫지 않을까 격 벨 부채 부채 이펙트 갓방 보안 내게 힘을 줘 복시라 마트루시카 하짐석 허접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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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팅과장 어디가냐 뭐야 이렇게 되는게 맞아? 일곱사량 드로돼야되는거 아냐 아씨 잘못 눌렀다 퍽퍽 벽퍽 가방 개선은 역시 가방 아니 뭐야 이제 또 된다 전에 안됐었는데 전기 역학 투네이션은 사운드 더 많은데 아니 내 편이야 와우 버퍼가 메리보다 낫겠지 투네 시그니처를 내가 따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세장이 낫겠죠 전에 트게더의 글을 승인 썼을텐데 공지로는 안 써놨던 것 같아 엘리트 많은 곳 끼케봐야 두 마리가 다네 시그니처 쉴 잠드 방금 뭐 남았지? 상섭이었나? 아 저거였지? 동선 아닌가? 약간 근데 무의식이 이벤트를 넘겼는데 여기가 정의령이고 여기가 뭐였지? 동선 마셔주자 붉은 가별이든지 게임을 오래 하다보니까 그냥 거르는 이벤트는 그냥 걸러버리네 항상 거르던 이벤트 아씨 진짜 이거 알약볼려면 좀 공격카드 집어야겠는데 공격카드 꽃샘 냉성함 긁어내기 톱클래스 톱클래스 때릴 걸 그랬나? 강호할 것도 없다 때리면 이제 내가 때릴 차례라고 하다가 쓰러져요 아 잠깐만 소수 카카톨 눈알키기 허허우 아아 에너자이저 벅사 이 10장까지는 다 잡을 수 있습니다. 뭐였어 순이어도? 서순애도 다 잡으니까 괜찮 잡으면 서순아님 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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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수빈 야, 졸 어 그래 표창 눈할피기 나 죽는다 아 아니 내가 아니라 디펙트 죽는다 아 끝 오늘의 결론 폭풍 5장으로도? 디펙트는 구제할 수 없다 폭풍 5장으로도 안된다 폭풍 5장으로도 안된다